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유일하게 철거를 피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형 교회인데요. 전현직 조합장과 조합의 주요 인사들이 신도로 있어서일까요? 다른 종교시설들은 모두 철거됐는데 이 교회는 철거를 피했고 철거 이전보다 소유 부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두 채까지 조합원 가격으로 분양을 받기로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 철거가 진행된 다른 건물과 달리 12만 제곱미터 부지 한가운데 3층 높이 건물 한 채가 남았습니다. 모두 19개 동의 아파트가 들어설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현재 자리를 지키는 유일한 건물입니다. 해당 건물은 교회로 쓰이고 있는데 조합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재개발 지역 안에 다른 부지로 옮겨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기존 주차장 부지 1280여 제곱미터와 조합 소유의 땅 1440여 제곱미터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지금의 위치에 남기로 조합과 약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 소유 부지는 160여 제곱미터가 늘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안에 모든 종교 시설이 이전하는 것과는 달리 그 자리를 지키는 데다 오히려 교회는 더 많은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토지 교환을 조건으로 조합이 확보한 물량, 즉 보류지의 아파트 두 채를 조합원 분양가에 받기로 했습니다. 목사관 명목으로 받기로 한 아파트는 40평대와 30평대 아파트. 토지 교환으로 현재보다 많은 부지를 갖게 됐음에도 추가로 아파트를 받아간 셈인데 공교롭게도 이 교회, 재개발 조합의 전현직 조합장과 주요 이사들이 장로나 신도로 있는 곳입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조합의 이익이라는 이유에서인데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단지 중앙에 교회가 위치하면서 아파트를 못 짓게 돼 오히려 조합에는 손해고 바로 옆 학동 3구역 시세로 봤을 때 아파트 두 채로 인한 프리미엄이 10억여 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회의 한 장로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며 보류지 아파트 분양은 토지 교환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어서 조합 주요 인사들이 신도로 있는 것과 무관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학동 4구역 보류지 80여 세대 가운데 두 곳이 조합 간부가 신도로 있는 교회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합 처분 권한이 큰 보류지 행방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